럭셔리 라우스 부동산 럭셔리 라우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트리바제 57평형에 나와 있습니다 서재방 포함 방 4개, 화장실 2개 지금부터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좌측으로 들어가서 부엌, 식당, 거실 평강뷰가 너무 멋집니다 오늘 비오는 날인데도 30층 이상의 로얄툰이기 때문에 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침대가 안쪽으로 강을 보관하라고 보겠고요 안방 앞으로는 베란다를 실내로 꾸며놨어요 너무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옷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 그 다음에 욕실 하나씩 돌려봉 돌려봉 자 지금 안방을 보여드렸고요 나가서 자녀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식당 보복을 지나서 뒤편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서재방 그 다음에 반여종의 방이 두개가 있는데요 우선 서재방은 서울숲뷰가 너무 멋집니다 서재방에 피아노가 되고요 그리고 두번째 화장실 자 자녀존 방이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침대 책상 화장대 옷장이 들어가 있는 넓지간 방이고요 두번째 자 정리해드리면 지금 트리마제 102동 라인에 로얄층 35층 이상의 57평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38억에 나와있고요 지금 트리마제가 강뷰나오는 집중에 가장 문의가 많은 집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명큐린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